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립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상표 등록의 보호막 폐지 사건 선고일은 2021년 3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유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이고요. 원고는 등록 상표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는 데이터 팩토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고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거죠. 상고를 했는데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례가 변경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2014년 9월 5일 날 이 모양의 데이터 팩토리라는 상표를 등록 출원합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8일 날 상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데이터 팩토리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2015년 12월에 1년 뒤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 팩토리라는 자기 회사 이름을 가지고 데이터 복구 전문업체 데이터 팩토리, 영어로 데이터 팩토리, 한글로 데이터 팩토리 이런 것들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가 2016년 6월 13일 날 피고를 당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지금 나는 데이터 팩토리를 상표로 등록을 했는데 너는 등록 없이 내 등록을 침해했으니 여기에서 침해 금지해달라 이렇게 소속을 제기하죠. 그리고 나니까 피고가 2016년 8월 10일 날 데이터 팩토리라는 상표를 등록을 합니다. 지금 원고의 상표는 영어로 데이터 팩토리고 피고는 한글로 데이터 팩토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2017년 8월 8일 날 상표 등록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관계 내용이죠. 문제는 뭐냐. 피고가 사용 표장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는 피고의 상표가, 데이터 팩토리, 영어 데이터 팩토리 이런 것들이 원고가 등록한 상표 등록, 등록한 데이터 팩토리를 침해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이 이 판례의 가장 큰 내용인데 피고의 등록 상표, 그러니까 피고가 나중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 등록한 것이 등록한 다음부터는 적어도 어쨌든 등록 상표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원고에 의해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이게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침해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등록은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두 번째 등록한 이유는 2015년 12월 18일, 17년 8월 7일 날, 8월 8일 날 등록이 됐으니까 2017년 8월 7일까지만 침해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직 침해가 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판례는 어쨌든 후 등록이 된 상태라면 전 상표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기존의 판례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첫 번째 쟁점이 피고의 사용표장은 원고의 등록 상표가 유사하니까 침해 맞다. 두 번째, 후 출원자가 두 번째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사하다면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다 선출원 상표에 침해가 된다. 그러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상표를 침해한 사람이 자기 상표를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침해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무효가 되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전부 다 쭉 침해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사용하지 않지 않는 한 이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바꾼 거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특별히 부른 이유는 피고는 기존 판례에 따라 소재기를 당한 다음에 후 출원을 했습니다. 기존 판례가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런데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나온 판결은 후 출원을 해도 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의 등록 상표를 침해하니까 한 게 맞다라는 것이고 이 판례가 특이한 점은 특허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바꾼 판결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거를 대법원이 너희가 우리가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특허법원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서 상고 기각하고 대법원 판례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가지고 올렸을 때 대법원이 우리가 미처 못 봤지만 네 말이 맞아 라고 해가지고 상고 기각하면서 판례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변호사는 어떤 소송이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판례와 다른 주장을 해가지고 원심으로부터 받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원심이 받아주면 대법원에서 확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가 자기 대법원 판례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판례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도 간혹 해야 된다는 것을 이 판례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공제후 과실상계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3월 1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중요도가 별 5개짜리 아주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였고요. 피고는 보험회사와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피고였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해자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했더니 판례 변경하면서 파기환송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이 판례 변경하면서 원심 판단이 틀렸다고 파기환송한 거죠. 내용 한번 보시죠. 사실관이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2012년 6월 5일 날 미성년자가 음주, 술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원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사지마비로 들어놓게 됐죠. 가해자는 운전 과실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가해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감독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때 원고가 과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과실까지는 판례는 안 나오지만 과실비율이 20% 정도 졌습니다. 그런데 기왕 치료비가 있습니다. 치료비가 3,700만 원이 이미 들었는데 3,700만 원 중에 건강보험공단이 2,200만 원을 보험공단이 먼저 지급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어서 판단이 안 돼 있고 이 부분만 중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2,2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원심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기왕 치료비가 이미 들어간 치료비는 3,700만 원인데 그거를 원고의 과실 20% 감안해서 피구가 갚아야 될 돈을 80%라고 잡고 2,960만 원을 가해자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공단위에 2,200만 원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원고가 이미 받았다. 원고가 이미 받았다.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원고는 2,200만 원은 이중 지급 안 되니까 안 받은 걸로 공제되고 그러면 2,96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뺀 760만 원만 대상하면 된다. 이겁니다. 주의하실 건 이 사건은 다른 여러 가지 손해가 다 있습니다. 사지마비로 인한 수익 손해 향후 치료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손해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된 것이 3,700만 원이라는 거. 이 문제는 뭐냐면 건강보험이 돈을 2,200만 원에 지급을 했는데 지금 원래 2,900만 원 정도가 지금 인정이 됐는데 2,200만 원을 가져가니까 7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이게 이제 원고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원심은 원래 대부분 판례가 그렇다 라고 해석한 겁니다. 이 원고의 주장은 공제한 다음에 과시 삼가야 된다. 그러니까 3,7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빼고 빼고 나머지 금액의 80%를 한다. 이래서 1,200만 원을 내가 받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던 거죠. 차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자기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보상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좀 자세히 보시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비용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건강보험이 돈을 주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뭔가를 받게 되면 그 돈을 구상을 하십니다. 대신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미지급 한도 내에서 받아가는데 이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금액은 피해자를 대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자기 과실로 인해서 못 받은 돈은 보험공단이 가해자한테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험공단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는 본래의 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보험이익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따로 가해자한테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치료비 전액에서 공단 지급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시한 상계한 금액이 가해자의 손해배상금이다. 그래서 기존에 과실상계 후 공제 판례를 변경하고 공제 후 과시상계로 바꾼 겁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습니다. 쌍방 과실 비율 시 건강보험 급여액은 공제 후 과시상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3,700만 원 정도가 기왕 치료비 나왔으니까 이거를 과시상계 공제에서 80% 2,900만 원을 할 게 아니라 모두 2,20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되죠. 거기에 대해서 과시상계를 80%로 하면 한 9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원심 계산대로 하면 760만 원 정도 못 받았죠.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이 판례는 보험공단이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판례이기 때문에 실제 사지마비 환자여서 실제 손해가 훨씬 많다는 것 이것만 문제된 건 아니고 이 판례가 이것만 판단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실비율과 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일반 변호사의 경우에는 의뢰인하고 상담하면서 기본적으로 상담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몰라도 어떻게 계산한다. 즉 기억할 수 있을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금액은 과실상계 전에 공제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계산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중국회사의 한국원정소송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30-58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물품 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물품을 공급한 중국회사입니다.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은 회사인데 피고 회사의 중국회사가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그 중국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한국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공급받은 회사는 중국회사인데 이 중국회사의 주주가 한국회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회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주장의 유지는 한국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이 있으니까 연대보증 책임으로써 물품 대금을 달라는 겁니다. 원심이 여기에 대해서 각하를 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중국회사인 원고는 중국회사인 병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무품을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회사인 병회사가 한국회사인 피고가 중국에 설립한 회사고 이 피고가 유일한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유일한 주주인 거죠. 그런데 이 원고 중국회사가 이 병 중국회사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중국회사인 원고가 한국법원에다가 주주인 피고를 상대로 물품 대금의 연대 책임을 주장하는 소우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1심은 중국회사 상호간의 거래 대금에 관한 것이 있고 대한민국 관할이 없기 때문에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적용법령이 있는데 국제사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에 관할 당사자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외국에 관한 소송 외국의 국적 사람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법원에 재판을 하려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 관련성이 있다면 한국법원에 소론을 제기할 수가 있고 관한성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심은 관한성이 없다고 받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한 거죠. 원고는 중국회사하고 거래하는 업체도 병회사도 중국회사인데 피고는 병회사의 주주일 뿐인데 이게 관할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피고는 한국 소재의 회사인데 한국법원에서 소론을 제기당해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난 뭐 한국 회사니까 한국법원에 피고가 불리할 일은 없다. 원고는 자기가 중국회사인데 중국회사에 중국에서 소론을 제기해도 되는데 한국법원에 제기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국법원에 소론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원고도 충분히 소론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는 이 물품 받은 병회사의 유일한 주주이기 때문에 이 제기소송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원고가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한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겨서 다시 한국에 오면 거기다 또 한 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집행 부여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한국에서 이겨서 하면 바로 집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고로 원고의 소는 한국법원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원고가 중국회사지만 피고가 중국회사의 한국주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소론을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괜찮다. 관련성이 있고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의 원종을 와서 하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1심으로 돌려보냅니다. 1심이 각하를 했기 때문에 1심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실무에서는 중국과의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실제로 의뢰인들 상담을 해보면 중국과의 거래를 하면서 투자가 흐트러진다든지 중국인과의 자금 대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재판 관할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적어도 또 반대로 지금 원고가 중국회사지만 중국회사의 대주주가 한국인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 한국인 간에 소송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각각 중국에다가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거래를 했지만 실제로 주주가 각각 한국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판례는 좀 기억에 두어가지고 중국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을 때 관할권은 이 판례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에서 법원을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기억에 두셨다가 중국 관련 소송이 발생할 때 물론 외국도 필요하겠지만 관련 소송이 있을 때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 판례 공부 민사 점유자와 소유자 간 줬다 뺏는 사건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다 208441 판결입니다.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건물 명도 청구였고요.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유치권자. 유치권자라는 것은 소유자는 아닌데 그 어떤 물건 부동산이나 부동산 자체를 갖고 그러니까 깔고 안 된다고 표현하죠. 깔고 왔는데 왜 깔고 있냐 무슨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 어떤 권리가 있을 때 그런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거를 깔고 있는 사람을 유치권자로 합니다. 어쨌든 원고가 소유자인데 건물 명도를 구했죠. 그랬더니 패소했다가 파기환송을 할 것입니다. 사진관계 한번 보시죠.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도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보통은 건설업자가 많습니다. 내가 건설비를 투자해서 돈을 공사적으로 못 받았는데 일단 건설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점유하고 있으면서 소유자를 점유를 안 풀어주는 거죠. 딱 그래도 문 닫아놓고 길거리 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플래카드 크게 붙어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사람을 갖다 놓고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문도 잠가 놓고 그런데 원고가 이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를 강제로 쫓아냅니다. 쫓겨난 거죠. 쫓겨나니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합니다. 나 점유권자이지만 너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내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너 함부로 내 점유취미했으니까 그 건물을 다시 돌려줘.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이깁니다. 이김인데 그 소가 진행되는 도중에 도중에 원고가 반대로 소유자였던 원고가 점유회수의 해소를 대비해서 장래 이행의 소로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점유권에 기해서 패소할 수도 있어. 내가 넘겨주면 넘겨주면 다시 내가 소유권자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게 됩니다. 원심은 너 아직 현실 점유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 이행의 소가 안된다고 해서 각하를 해버립니다. 또 하나의 원심은 민법에 보면 점유권에 기한 소우는 본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만 판단하고 하면 되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점유 침탈하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제기를 인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점유를 넘겨주고 바로 돌려받아야 되는 관계가 됩니다. 좋다 뺏는 거죠. 그리고 이 아까 말한 민법 208조가 점유회수에 들어온 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승소하면 그 패소한 상대방 소유자가 이걸 대비해서 다시 장래 예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똑같은 본권에 관한 소를 다시 한번 하는 거랑 똑같게 되거든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점유권에 기한 본소 아까 말한 유치권자가 하는 소송에다가 그것이 패소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소유권자의 예비적 반소 모두 이용하는 거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반소도 가능하고 별소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나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각하한 거 잘못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소에 관한 소도 별소로도 가능하고 반소도 가능하고 그러면 사실상 점유권에 기한소와 반소 둘 다 인용할 수 있고 둘 다 인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점유의 기한소 돌려주고 곧바로 반소로 이겼던 소유권의 기한소로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되찾을 때 유치권에 기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 돈 주고 받아올 수 있고 없으면 그냥 받아올 수 있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소가 같이 엉키게 되죠. 엉키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특별한 사장이 있으면 애초에 점유 회수에서 돌려주지도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판단에서 고사대금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주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다 처음부터 그냥 안 돌려주고 서로 퉁치고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상 점유에 관한 소송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판례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유치권을 행사한 사람을 일단 강제로 뺏어오면 소유자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지금 적겁하게 점유하고 있는데 뺏어만 오면 소유자가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는 거예요. 좀 약간 이상하고 제가 보기에는 원심이 더 타당한데 대법원은 약간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이렇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사실상 점유에 관한 소송은 이 판례의 취지에 보면 어렵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판례는 조금의 논란이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추한항소에 알게 된 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4660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물품 대권 사건이고요. 원고는 중요하지 않고 피고가 공시송자를 판결을 받은 상고인입니다. 공시송자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호를 제기하면 피고의 주소에 소장을 보내줘야 되는데 피고의 주소를 어떤 방금으로도 알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된 걸로 간주하고 판결이 쭉 진행돼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받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피고는 그런 판결을 받은 사람이죠. 사진 확인 한번 보시죠. 피고에 대한 1심 소속은 아까 말했지만 공시송자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피고의 예금 채권에다가 압류 추신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2019년 7월 2일 날 신협으로부터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가 2019년 9월 17일 날 채권 압류 추신명령 기록을 열람 복사를 하고 9월 30일 날 1심 판결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추한한속장을 제출합니다. 항소심은 7월 2일 날 이미 문자로 판결이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2주도 훨씬 지난 10월 1일 날 추한항소 제출한 것은 부적거받으면서 각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시송자로 판결이 알게 된 때로도 2주 이내에는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신협의 문자메시지 그러니까 신협이 계좌가 압류됐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알게 된 때가 해당하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게 판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은 판결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때로부터 2주가 정도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인데 예를 들어서 준비 서면으로 판결문을 받은 경우 우연히 판결문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된다. 하지만 유채종사원이 압류집행이 됐다라든지 채권 추심회사 직원이 전화로 판결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추심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었다는 것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업계화죠.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되려면 판결문 자체를 우연히라도 어쨌든 입수를 하면 이거 알아보봐야겠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단순히 압류집행을 당했다거나 추심회사 직원이 말했다거나 이런 걸로는 알게 된 때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협의 문자 안내만으로도 안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 안 된다. 그런 원심 판단은 틀렸다. 라고 보는 거죠. 실무에서는 특히 법원 실무에서 추한항소는 굉장히 넓게 받아줍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판결문을 목 앞까지 눈앞까지 갖다 지밀지 않은 이상은 판결을 안게 된 때를 굉장히 늦게로 봅니다. 굉장히 늦게 늦게로 보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추한항소 다 받아주고 판사들이 실무 운영할 때는 추한항소는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받아줘서 문제가 될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기간 지나서 각하해버리면 대법으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받아주셔서 넓게 인정하는 거고 반대로 실무자라든지 변호사 입장에서는 공직송장 판결이 일단 받았고 알게 됐으면 어쨌든 최대한 빨리 상소를 제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제기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든 판결을 열람 복사한 날 받아본 날 그날로부터는 2주 안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록 열람 복사하고 혹시 판결을 받았으면 다시 판결을 받은 날로서 2주 이내 어쨌든 최대한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고 일단 항소장을 제출을 하게 되면 인지라든지 송달은 나중에 내도 되고 항소이요도 나중에 좀 내도 되니까 시간이 좀 있습니다. 급한 거는 먼저 항소장 제출하는 거니까 일단 상소장 먼저 제출하고 당사자하고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제행할 것인지 약간 시간을 갖고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일단 이런 경우에 하게 되면 그날 바로 상소장 먼저 제출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막는 방법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변호사가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변론 재개 신청의 위험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77-64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든 반환 청구에서 오고요. 원고는 주택조합의 신청자인데 조합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는 주택조합이었고요. 파기환송됐죠. 한번 보시죠. 사진관계는 좀 복잡한데 원고는 피고조합, 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 가입 계약을 조합하고 체결합니다. 그리고 비용까지 모두 납부를 합니다. 이걸 1차 계약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피고조합으로부터 원고가 당신은 조합 자격이 없다는 총질을 받습니다. 왜 자격이 없었냐면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주택 적격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하면서 피고조합이 원고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소유주택을 매도한 다음에 매도일로 다시 계약을 하면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고는 계약은 유의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추가 납부도 내고 자기 주택은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2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조합이 나중에 조합인가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그 계약 당시에 전에 무주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 설립일,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원고는 그 당시에는 주택이 있었고 나중에 매각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걸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두 번의 계약을 체결했으면 불구하고 조합 자격이 없어서 조합 자격을 못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피고를 상대로 비용을 반환 받을 청구를 합니다. 1차 계약은 합의 해제가 됐고 2차는 무효과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1차 합의 제약을 한 것도 아니고 2차 무효도 아니다. 그리고 무효 책임이 다 너한테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예비적 주장으로 1차 합의 해제일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위약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원고는 예비적 주장, 피고의 예비적 주장. 그러니까 위약금 공제 주장을 전혀 부인합니다. 나는 공제할 거 없어. 돈 다 돌려줘.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했는데 변론 종결된 다음에 재개 신청을 하면서 이 위약금 공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심은 재개를 불허하고 나서 2차는 무효고 1차는 유효하니까 청구 기각을 해버립니다. 뭔가는 그냥 다 패소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변론 종교 후에 지금 재개를 안 한 건데 이게 유법이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대법원은 뭔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본 거죠. 한번 보시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변론 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량이기 때문에 이걸로 파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민사선속부가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개에 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왜 피고가 한부도 못 받는 걸로 끝날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되죠. 실은. 지금 피고는 가입해가지고 분학금을 2차에 거쳐서 다 냈는데 돌려도 받을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조합 측에 예비적 주장을 원용을 해서 위약금 공략 나머지 금을 반환해달라는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성명의무를 법원이 했어야 됐다. 그리고 성명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재개 신청을 받아줬어야 됐다. 그런데 안 받아줬으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한 겁니다. 아까 말한 사식왕위를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원고가 두 번의 결제에서 조합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조합계약이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조합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상식이고 그 상식적인 결론이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 주장이 좀 안 맞으면 이거 잘 설득해가지고 이런 주장인지 확인해서 그 주장이 맞다면 그대로 이용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이 원심의 결론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데 원고가 주장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실은. 그런데 뒤늦게라도 어떤 제대로 주장을 했다면 그거는 재개 신청을 받아줘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당사자들이나 변호사가 있는 소송에서도 주장을 계속 이상한 주장을 계속 하면서 재판부가 이런 주장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계속 이야기를 해도 또 완강히 거부하다가 결론이 종결이 되고 나서는 불안하니까 이 주장 저장을 다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있으면 사실심에서는 재판이 굉장히 지연될 연기가 있습니다. 이런 성명의무 제도를 안 했다고 파괴되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고한테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다시 한번 해봐라 주장이 이상한데 이렇게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런 판례를 가 있으면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냥 쭉 갔다가 시간을 끌고 나서 변론 제기할 때 이 판결 같이 들이밀면서 변론 제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조금 사실심 입장에서 그냥 부담이 되고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절차,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되니까 이 정도 판례는 기억에 두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반균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이자 제한법 위반한 선의자 공제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89-98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고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서받은 사람입니다. 피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인데 이 사건은 사회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고의 채권이 남아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한번 보시죠. 사채업자가 채무자한테 세 차례 걸 써서 돈을 대여해줍니다. 1차 대여가 있을 때는 2차, 3차 대여를 해주고 2차, 3차는 선의자를 공제해서도 됩니다. 이때 이 선의자가 이자 대여법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을 넘겨받고 피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사의 재산 이전의 사회행위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고의 채권이 있냐 없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채권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자 대여법을 초과한 선의자가 선의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여를 해줬는데 이때 이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원심은 대법원이 짜투리 판단으로 어떤 판단을 하냐면 원심이 대여금이 3억 2천만 원이라 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금액이므로 별로지 2반이다. 이거는 좀 특이한데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대법원이 보기에 원심 판단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되게 불성실하게 했다고 본 거죠. 주장하지도 않은 걸 막 판단해놨다. 이렇게 본 거죠. 약간 지적을 좀 심하게 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이 선의자 금액 천만 원 그러니까 천만 원이든 얼마를 떼고 빌려줬는데 이 금액을 변제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제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여금 원본에다가 충당해달라는 거죠. 한번 계산품을 한번 보시죠. 계산품은 이렇습니다. 1차에 1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이자가 20만 원으로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그리고 2차에 1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해놓고 선의자로 20만 원을 떼버립니다. 이자 제한법은 30%로 가정할 경우에 원심은 선의자 20만 원 뗀 거를 변제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지급 의자로 변제를 처리하고 1차에 100만 원, 2차에 100만 원 대여금, 미지급 의자 2만 원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합이 202만 원인데 원금이 200, 미지급 의자가 2만 원. 이게 원심의 계산인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대법원은 초과 이자 부분은 대여 원금에 충당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2차 대여금에 실제 지급한 돈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에 30% 상당의 월 이자가 2만 원인데 2만 원은 이자로 지급한 거니까 2만 원은 지급한 거고 그 다음에 18만 원, 18만 원은 초과 이자니까 이거는 대여금 원금에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때 이 대여금 원본은 100만 원 빌리기로 한 거에 원본이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계산법으로 이어 하면 1차가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는 20만 원 그대로 남아 있고요. 2차는 82만 원, 그러니까 이자 2만 원과 80만 원을 둘 다 받은 거니까 그래서 18만 원이 100만 원에서 18만 원을 공제한 82만 원의 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100만 원, 1차 이자 20만 원, 2차 원본 42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액은 202만 원하고 해서 원심하고 똑같은데 대여금 원본이 달라집니다. 1심은 원심은 원금이 200만 원이고 이자가 2만 원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대법원의 계산에 의하면 원금은 182만 원이고 이자가 20만 원 남아 있는 거죠. 이 원본이 줄어들게 되면 다음 계속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본이 계속 줄어들어서 특히 이런 이자 제약법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본이 계속 삭감됩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면 원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원본이 사라져서 채권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이는 대여 원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법원의 계산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원심처럼 계산하면 돈이 남게 되죠.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죠. 1억 원을 원심 프로 이자로 대여하면서 1개월 분 선의자 1000만 원을 공제할 경우에 대여 원본은 얼마냐? 대여 원본이 얼마냐? 여기서 계산법은 2012년, 2012다, 55198 판결을 보시면 계산법이 정확히 나옵니다. 계산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자 제한법 초과 여부는 9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9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 제한법을 계산해보면 이자 제한법이 225만 원입니다. 초과분이 775만 원이 되겠죠. 이거를 1억에서 공제합니다. 9천만 원을 공제하면 오답이 됩니다. 8,220만 원. 오답이죠. 1억에서 775만 원을 빼는 거죠. 그래서 9,225만 원이 됩니다. 계산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꼭 숙지를 해서 선의자 공제 시, 이자 제한법 초과 시 원본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이번 참에 꼭 알아주시고 이건 잘 틀리고 판사도 잘 틀립니다. 틀리니까 변호사가 꼼꼼히 계산해서 특히 이자 제한법 초과하는 경우에 선의자 공제하는 방식에 하는 경우에는 이 계산법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18-33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산운용사고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한번 내용 보시죠. 원고는 도로공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이 기금이니까 법인격이 있죠. 이 기금이 피고 자산운용사에다가 펀드를 설정해서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봅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죠. 투자 권유를 피고 자산운용사가 투자 권유할 때 기망을 했거나 투자자 보험으로 입안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를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시장법은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을 두고 각종 보호장치를 두고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장치를 둠으로써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회사가 즉 금융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투자자일 경우에는 보호규정이 대부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 투자자인 대표적인 사회가 증권사 같은 경우에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 이런 사람들이 펀드를 다시 제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호규정 전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안 한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법률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 투자자일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가 돼 있는데 도로공사의 사내복지기금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긴 한데 여기도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기금이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다고 해서 전문 투자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나 그 기금이 임의적인 경우 임의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전문 투자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사내복지근로기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인 경우에 불과하고 전문 투자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가 아니면 일반 투자자이고 일반 투자자라면 투자자 보호의무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피고의 투자자 보호의반이 인정이 되고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가 그런 설명을 내가 충분히 듣지 못했다. 혹은 상품의 위험성을 내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금융투자 관련 소송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개인들이 펀드를 가입하거나 증권사라든지 은행에서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ELF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 보호 규정 위반에 관한 분쟁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가보면 이 투자자 보호 규정이 위반이 굉장히 많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투자 상품에 대한 내용을 은행 직원이 잘 모릅니다. 은행 직원이 팔기는 하는데 은행 직원도 이 투자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 특히나 본사에서 상품의 해설을 자주 해주긴 하는데 은행 직원도 다른 업무도 많고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투자 보호 위반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펀드를 손실을 받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소송을 해야 될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판례들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당사자들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실하게 듣고 나중에 혹시라도 펀드가 손실이 나면 소송을 하려고 그런 거를 부실하게 알려주는 거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당사자 소송이 많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사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한번 이 판례를 소개시켜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 사건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1499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명예훼손 여러 가지인데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 가장 큰 문제고요. 피고인은 상고했고 파기환송됐습니다.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무죄 취지로 파기한 거죠. 적용범령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입니다.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처벌하죠. 허위사실도 마찬가지고 다만 유법적 조각사유로 310조가 있는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는 310조가 적용된 건 아니고 구속요건이 인정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피고인이 2015년 6월 22일 날 4.16 연대, 세월호 사건 관련 피해자 대책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4.16 연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검찰이 수사하게 하니까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16 7시간 동안 나 차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냐 마약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마약하고 있으니 또 한번 확인해보면 좋겠다 또 뭐 피부 미용, 성형수술을 하는데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이런 거 당장 못 하니까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의혹도 있다 이런 것도 다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청와대 곳곳을 뒤져서 구석구석 마약, 보톡스 안 했는지 확인해볼 마음이 굴뚝같다 이 내용을 지금 기자회견에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원심은 명예의 손으로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명예의 손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공적 인물에 관련된 공적 관심사 그러니까 공적 인물의 사적 관심사는 안 됩니다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표혈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제가 들려준 말에 의하면 대통령의 그 세월의 당시 7시간에 관련해서 보톡스를 받았냐, 씨부문 평형을 했냐, 마약을 했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공적 관심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의한 사실의 적시 아까 말했지만 의혹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지 그거 했다 안 했다까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의, 암시의한 사실의 적시인데 그런 거는 신축해야 된다 그래서 의혹 자체는 세계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건 맞다 그 당시에 이런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거지 사실을 적시한 거 아니고 이 암시에 의해서 사실 적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 그리고 또 본질적인 주장의 내용은 자기 4.16 연대 사무실에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서 사실 적시가 한 게 아니다 따라서 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무죄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이거는 유법성 조각사유로 간 게 아니라 사실 적시가 없었다라고 해서 지금 무죄가 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대로 훨씬 넓게 인정해야 된다 함부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요거를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 그 다음에 암시 의한 사실 적시 이거를 넓게 최대한 넓게 봐서 가급적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가 마련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적 인물에 관련된 공적 관심사는 명예훼손은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굉장히 넓게 함부로 명예훼손은 안 됩니다 의혹 제기는 이제 유법성 조각사유로 해당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해서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은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하면 솔직히 된다 안 된다 말 자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수사기관이 막 자의적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막 기소해 버리고 법원도 일관적인 일관성 있는 판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피의자의 변호인건 고소 대리를 한 사람이면 결론을 빨리 낼 필요는 없고 끝까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잘 어떤 경우에 의외로 인정되기도 하고 안정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좀 어려운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하게 되면 이 판례는 이용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기레기 모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자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7643 판결입니다 별 4개짜리 판결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모욕죄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이렇게 처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모욕이 한 거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죠 기자가 우리나라에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기사를 작성합니다 MDPS는 자동차에 관련 핸들 조향 장치 관련 기술 장치입니다 이런 기사를 쓰니까 그리고 나서 포털사이트 다음에 자동차 뉴스라는 기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 댓글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소를 한 거죠 내가 왜 기레기라고? 기레기라는 모욕적이다 그래서 원식의 모욕죄로 인정을 해서 유죄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유복성 조각사유냐 이런 내용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냐 아니냐 이 판례는 기사가 이 판례 관련해서 기사가 났었는데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표현이 아니니까 만들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서 잘못 알려진 겁니다 대법원은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 전동식 파워 핸들 자동차 핸들의 시스템을 EPS라고 부르는데 현대 자동차는 이걸 MDPS라고 부릅니다 이 MDPS에 관련해서는 안전성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MBC 시사 매거진에서 결함 의심 사고에 관한 방송을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많은 부분이 MDPS의 장점을 밝히는 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DPS에 논란이 있었는데 기사 자체는 MDPS의 장점만 쓴 거죠 많이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는 모욕적 표현이 맞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쓴 기레기라는 표현은 사회상교육이 이배되지 않는다고 봐서 유법성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적 표현은 맞다 그러나 이 정도는 그 당시 논란에 비추어서 MDPS라는 기술에 관한 논란에 비추어서 이런 내용만을 장점만을 부각한 기사에 대해서는 사회상교육이 이반되지 않는 행위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판례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 이제 기레기라는 쓸 수 있느냐 SNS에서도 기레기라는 표현이 대법으로 인정해줬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례는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는 모욕적 표현이 맞다 그러나 그거를 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봐서 무죄가 된 겁니다 MDPS라는 기술적 장치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상교육에서 이 정도로는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대사의 기사의 비판적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법성이 조각됐다는 의미지 그렇지 않은 기사에다가 기레기라는 용어를 쓰면 모욕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모욕죄가 어떤 게 모욕적 표현이냐는 거는 정말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건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죄가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유심히 보고 판단해야 되고 의뢰인이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떤 건 된다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개별생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판례는 기억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기사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뢰인이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기사가 그렇게 났지만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는 유법성이 조각된 것이지 모욕죄 표현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의뢰인이 신뢰감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판례는 변호사에게는 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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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